신상 tutti i cantik Before I come to my bts Welcome to btsland This is the stage. How are you doing? Hello everyone welcome. I am BTS Lens We will host BTS Japan it is the new show. The name is I mean BTS BTS? BTS! 오! 예! 예! 코너 메인은 아미의 여러분과 BTS는 항상 한 명 라는 의미가 하하 아미의 여러분과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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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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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의 여러분이 하나씩 오늘의 BTS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도 아미의 여러분을 가까이 저희도 열심히 항상 왼쪽으로 아미의 여러분의 日常을 体験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간은 오랫동안 고맙습니다 아미의 여러분이 예쁘게 만들어서 콘서트에 가져오고 하죠 볼 때마다 앨범 감동입니다 이름 같은 거 좋아 끝에 왔습니다 항상 아미분들이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에프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아미분들을 향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무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러브아미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 E 하트 A R M Y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여름이라 너무 덥네요 그렇죠? 너무 더워요 지금 이 옷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그쵸 옷 다 찢어버리시네요 아 더워 정말요?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이건 뭐지? 미스키턴을 아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죠? 같은데요? 그렇군요 E 뭐 해야 돼? 아 아 다들 집중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약간 뭔가 에페털 느낌으로다가 해볼까? 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하 씨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부채 보면 항상 이제 약간 가위바위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죠 총을 쏴줘 뭐 잉크해줘 이런 것들 가위바위보 하자 아 뭐야 이거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김남준 간드러지는 저 바이브레이션을 들어보라고 아 아 심장이 없어 그게 왜 심장이 없는 거였지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 없어 아 이 친구들아 어? 덥지 않아요? 우빈님의 약간 지이 번호를 보고 있는 아 직설적 가사의 아 아 서로 서로에게 아 아주 우정이 넘치는구나 아 아 이거 어떻게 A야? A 아니죠? E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E야? 20그림 쳤기 왜 그럴 수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자 다 끝에 갑니까 여러분들 아 끝났어요 잠시만요 가장 보고 싶은 플래카드 하나씩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 얼굴 부채 얼굴 부채 아 맞죠 얼굴 부채에 너무 잘 띈다 그러니까요 책 꼭 보여요 그거는 투어 때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4회 그 우리 md 굿즈 찍을 때 자 부채 촬영 들어갑니다 이러면 졸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 이거 집중하다고 이거 잘해야 돼 맨날 기사에 나온거 아 얼굴 부채가 항상 어렵죠 그 일본은 되게 그 부채를 많이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은 슬로건 그렇죠 슬로건 한국어 슬로건 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내셔 자 다들 완성하셨나요 하자 부채 에서 설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윤기 씨 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w 입니다 왕을 류 거기가 심플하네요 아 아 아 아 어 보여요 좋아요 근데 정국 씨가 인가요 인거의 보기가 이적 여의를 찾아오죠 으 저기 이거 인데 어 보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으 아 tweet souvenir 아 아 으 생일 nuggets 다르게 해주세요 아 으 네 안이 색 다르게 사라는데 시그였어요 자 그래서 하트입니다 에 dot 전환 하죠. 오, 제이 왜 애플탑이야? 아니, 저는 뭐 약간 도쿄탑. 미안하다. 네, 여튼 탑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했고요. A입니다. 약간 무한 탑 같기는 한데요. 저는 R입니다. 디테일이 달라요. 여기 이 부분이. 텐션 한번 봐봐요. 이거 로켓단 아니에요? 자, 저는 M인데요. 하트로 M를 가득 채웠습니다. M을 하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트는 일본으로. 하트는 일본으로. 저는 이제 Y는 마무리니까 멤버들 7명을 넣어서 Y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우와. 근데 왜. 왜 몇 명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민씨, 조상한데요? 조상한데 V 아닌가요? 네? Y입니다. 뭐. 그럼 다 같이 들어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